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MBC 등 강원 3개 방송사가 공동 실시한 내년 22대 총선 여론조사를 집중 보도합니다. 강원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춘천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는 현직 국회의원 간 대결이 두드러졌는데요. 허영 의원이 노용호 의원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허주희 기자입니다. 춘천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8%, 노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11%, 김애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9%, 강대교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 7%, 박영춘 전 SK수펙스 추구협의회 부사장 2%입니다. 허 의원이 노 의원보다 27%포인트 높아 두 현직 국회의원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적합한 후보가 없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동층 비율도 31%로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단일 후보라 볼 수 있는 허영 의원이 다시 출마한다면 뽑아줄 건지 물었더니 지지하겠다와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모두 46%로 팽팽했습니다. 여러 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로 적합한지 물었더니 노용호 19%, 김애란 11%, 강대교 8%, 박영춘 5%로 나타났습니다. 1위 노용호 의원과 2위 김애란 전 판사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었고 나머지 후보의 적합도는 모두 한자리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층이 무려 56%로 국민의힘 4명 후보의 지지도를 합친 것보다 높아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흐를지 안개 속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3%, 국정 견제를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춘천갑 선거구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이 37%로 양당 구도가 뚜렷이 드러났고 정의당은 4%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갑 선거구를 3개 권역별로 나눠 살펴보면 퇴계 석사동을 비롯한 모든 동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에서 모두 허영 의원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노영호 의원과 김해란, 강대규 예비후보가 비슷한 지지율로 적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부터 50대까지는 허영 의원이 두드러지게 우세했고, 60대 이상에서는 노영호 의원과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41%가 차기 국회의원으로 허영 의원을 선택해 중도 표심이 허 의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